내가 진짜 엄마 딸이었다고 민설아가 되었네? 말도 안 돼 아니야? 그럴 리가 없어 엄마의 말로 솔직해져 봐 로나 엄마 죽은 거 속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? 그 아줌마가 엄마 딸 죽어서 첨별받았잖아 제발 착한 척 그만하고 엄마 진심 좀 드러내봐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든 네 아빠랑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더 이상 상관 안 해 너 이제 내 딸 아니야 이제야 본책을 드러내시네 언제는 뭐? 날 딸 취급이나 했나? 돈 받은 만큼 열심히 가르쳤고 죄를 성실하지 않은 건 석경이었어요 도둑으로 몰아 모욕 준 것도 따님이었고요 닥쳐! 석경아 생활영수 수석은? 제 실력으로 떳떳하게 합격한 것도 죄가 되나요? 그동안 일부러 우리 집 드나들면서 정보라도 빼간 거 아니야? 너한테 빼내갈 정보 같은 게 있을까? 석경아 이건 아 뭐하는 짓이야 인생 똑바로 살라는 내 경고야 왜? 억울해? 아 멍청이 볼붙었나 본데? 얼른 가자 자꾸 뭐라고 그렇게 Suzette? 가진아 왜? 못돼요 은우야? 아니야 아니야 그게 다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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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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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아 가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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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